두근두근 레스토랑 포 카카오가 지난 26일 구글플레이와 애플앱스토어에 동시에 출시되었다고 합니다. 두근두근 레스토랑 포 카카오는 깜찍한 동화 캐릭터와 아기자기한 그래픽이 특징인 레스토랑 경영 SNG인데요. 출시 전 프리뷰 테스트 및 사전 프로모션, 카카오톡 배경 테마 공개 등을 진행하면서 이용자들에게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은 바가 있는데요. 자신이 개업한 레스토랑을 아름답게 꾸미고 손님들 입맛에 맞춘 다양한 요리 개발, 고급 식재료를 찾기 위한 탐험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가 다양하다고 하는데요. 특히 자신이 만든 요리를 판매하는 가판대, 친구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박명록, 다른 이용자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파티타임 등 다양한 소셜 요소로 실제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. 더불어 두근두근 레스토랑 포 카카오의 홍보모델로 선정된 방송인 홍석천씨가 게임 내 손님으로 등장해 특별 퀘스트를 제시하거나 레스토랑 점원으로 일하기, 매장 운영 전반에 걸쳐 조언을 해주는 멘토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. 한편 두근두근 레스토랑 포 카카오 정식 서비스를 기념해 오는 9월 15일까지 풍성한 이벤트도 진행될 예정인데요. 이벤트 기간 동안 홍석천씨가 제시한 퀘스트를 모두 완료한 이용자 중 50명을 선정해 외식 상품권을 제공하고 10레벨 달성한 이용자 중 추첨을 통해 고급 주방용품이 제공된다고 하니 탐나는 유저라면 지금 도전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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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